소시 장화씨는 뭐야.. 저 졸린데.. 히히.. 미친 무언가 미친 미친 이제 두 번씩 넣어줬다. 다시 두 번씩 넣어줬다. 그건 뭐야? 그걸 잘 볶이하네. 기름같은가? 젤인데 그냥? 여러분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졌어요. 왕건이들. 젤에 붙네 젤에. 아, 쟤 뭐야? 쟤 불맞고 짐 사지구나? 사람을 좋아하는 벌레. 이 손 눈으로 달려든다. 아니, 손으로 그거를. 아, 너무나 뜨거울 것 같아. 너무 만만한 옷이면 안 돼요.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지금 제가 보야 마이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예전에 사놓고 계속 착용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번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비해놨던 우산을 쓰고 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이것저것 물건조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드디어 우선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프트는, 아, 찰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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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가 없는데? 아,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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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맛으로 먹을땐 했어요 어묵탕 비밥스프 꼬챙이로 꽂아볼게요 어묵 맛있겠다 아~~ 소떡소떡 느낌 떡꼬치 느낌 반반도 비슷한거 귀엽다 여기 또 불어 엄청 커잖아 알아라 2개 2개 나도 토자 이 어묵을 반으로 접어서 맞지? 이렇게 이렇게 어바웃으로 잘 넣어주면 됐니? 3개 요거는 길다랗게 널래 10,000원 이거 옛날에 200원이였는데 조그만원 어머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짜잔 이쁘죠? 이거 5,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소잉 다 먹을까? 응 아니 맛있을거 같은데? 소라 소라 뭔가 소라탕 넣어버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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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고기등장 짜잔 꾹 설렙니다 오뎅탕과 동시에 고기를 묶어먹을거고요 지금 청양고추를 숭숭썰어서 오뎅탕에 넣을겁니다 고기 소시 소시 고기 뭔가 미니 화루 같애 너무 맛있겠다 바로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겠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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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4개? 잘 먹겠습니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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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7개? 7개? 5개? 7개? 6개? 7개? 9개? 바로 꺼먹기 너무 맛있어 바로바로 꺼먹기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계속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열심히 굽는 중 잘 먹는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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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저 말이라 짠 백끼리가 등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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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밤에 비도 오고 야외에서 날씨도 너무 좋고 밤에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지금 survival 버섯 First 소금이 들어가서 짭짤해 맛있어 여러분 지금 저 고양이가 이 고기를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밑에 놔뒀더니 밑에까지 와서 쫓아내고 지금 아까 낮에 봤던 고양이랑 달라요 저 고양이는 약간 더덕고양이? 드세고 뭔가 훔쳐가고 이러려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바로 발밑에까지 들어와서 이걸로 가져가려고 해서 위로 올려놨어요 저기 놔뒀더니 저기서 얼굴 빼꼼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옮겼어요 아마도 올 거예요 근데 뭐 귀여운 고양이가 있고 저렇게 얄미운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저 고양이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밉다 훔쳐가려고 그래가지고 갈비살 다 먹었어요 이렇게 입어서 꺼내놨습니다 좀 느끼한 고추가 땡겨서 고추도 씻었어요 끝이 먹겠습니다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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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한 점 먹어 맛있지? 잘 꿨지? 탕이, 마늘, 고추를 먹겠어 발빗살 마지막 한 개 짠, 고추를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겠다 콩마늘구이 탕이, 마늘구이 탕이, 마늘구이 탕이, 마늘구이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버섯이 너무 많이 구워진건 지금 거품이 일어났어요 아 거품이 일어난거 처음이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버섯이 너무 많이 구워진건 지금 거품이 일어났어요 샷으로만 먹던 그 데킬라 오늘 처음으로 얼음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한 데킬라 제가 데킬라 한잔 따야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우리 내일 갈 길이 멀어 물을 넣으러 갈아입고 걸그맣고 찝개가 생겼어 간장 추가 어데는 찍어먹을 간장소스 한장 해보겠습니다 한장 해보겠습니다 헉 헉 우리 레몬도 먹어야겠다 진짜 레몬 어때요? 최고지? 어묵 제일 맛있어 맛있어? 그래? 의왼데? 아! 여러분 댓글에만 진짜 잘 어울려요 깜짝 놀랐네 그냥 다 맛있는건가? 그냥 다 맛있는건가? 아니야 데킬라는 진짜 소금과 레몬이 필요하다 입에서 뭔가가 아니 아니 레몬 따로 뜯어먹을래 뜯어먹는데 어떤 이 시큼한 맛이랑 짭짤한 맛이 많이 부족해요 그게 딱 모자라다고 느껴진다 내가 많이 그렇게 먹어서 그런건지 이게 오뎅으로 부족해 나는 이쁘다 알았어 그거 먼저 먹자 잘 먹겠습니다 새로운 고기 응 살치살 살치살 통장 짠 짠 여러분 말이 필요없어 너무 맛있다 이제 삼켰어 이제 삼켰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빨리 잘라겠어 오? 아니야 반은 오빠가 잘라 이렇게 짜는 거 맞아 껍데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짜는 거 맞아 껍데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거 소금 맞죠? 응 전 소금감기 먹겠습니다 네모를 뿌려놓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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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사이구 나 여기 사이구 이거 네 먹겠습니다 짜쓰 데킬라 먹을 준비 끝 데킬라 먹어 보고 있어 이것만 샷으로 먹고 천천히 먹겠습니다 양 껍데기 얼음 아니었어 양 껍데기 얼음 아니었어 아 이거다 아 레몬과 데킬라 아 레몬과 데킬라 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그러면 계속해서 살치살을 구워주겠습니다 살치살을 구워주겠습니다 수잠씩 구워 먹을 거예요 두잠씩 구워 먹을 거예요 아예 맞아요 예 아 근데 뭔가 백길라 한잔 먹었다고 국물이 땡깁니다 역시 마지막은 오뎅탕인가봐요 여러분 먹방은 계속 됩니다 뜨거워 와사비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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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오뎅 정말 이거 진짜 자주 사먹었었는데 옛날에 200원이었어요 여러분 왜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뎅 제일 맛있을까요 마지막은 오뎅 오뎅탕 오뎅 너무 맛있어 속도 풀리고 맛있어 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국물도 overwhelmed 와 와 오뎅탕물 최고입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밥 밥이 아까 다 됐는데 지금 편입 드세요 아래 아멘 지금 피가 엄청 보여가지고 팝스에 물을 좀 빼주고 있습니다 아까 엄청 쏟아졌는데 팝스 치기를 진짜 너무 잘했어요 비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우리가 숲속이어서 나무가 울창해서 비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팝스에 물이 엄청 고여서 지금 약간 높낮이를 조절했거든요 아마 밖에는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아까 오빠의 판단으로 팝스를 쳤는데 너무 다행이야 안 쳤으면 진짜 지금 밥 먹지도 못하고 배치고 있었겠지? 그니까 하늘 토마토 곤장 새해 强치고 하늘그러 여기 여기 안녕 셔피에고리 안녕 귀여워 셔피에고리가 여기도 놀러왔어요 귀요미 엄청 쪼금해 가만히 하 우와 왜 자? 저기서 누구 자? 먹고 있는거 결국에는 계속 오는거에요 계속 와서 비도 오고 너무 짠해가지고 먹이를 줬습니다 정말 계속 오더라고요 저 이렇게 적극적인 고양이는 처음 봤어요 지금 멀리서 먹고 있어요 형체가 안보인다 고기 많이 먹어라 많이 줬다 저 친구는 지치지 않아요 정말 저 친구는 지치지 않아요 정말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 우리 잘 때 텐트 주변을 막 들어다니까봐 좀 무섭지만 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엄청 먹네 엄청 먹어 너무 고기 평소에 많이 먹었어요 나 같은 상황이 진심을 하다니까봐 너 안 배불러? 너 안 배불러? 너 안 배불러? 욕심쟁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고양이는 무서움을 얻고 사람을 잘 알아 캠핑장 짬밥 맛냅 야옹이 저 흰색 고양이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서열에서 먹었나 봐요 친구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어 아니 어떡하지? 어떻게 밥을 주지? 네 잘했어 잘갔어 아 뭐야 장화시는 고양이 지금 우산 밑에 있어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밤이라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우산 밑에 딱 들어가 있는게 너무 귀여워 처음으로 귀엽다 너 좀 짠하고 좀 짠하다 졸려 졸려 쟤 지금 졸려 자 이제 많이 먹어 지금 제가 졸린데 계속 먹고싶어가지고 욕심쟁이 귀여워 안녕 비가 와가지고 나오고 아 귀여워 안녕 비가 와가지고 나오고 고맙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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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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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